오마이걸 와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걸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핫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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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명씩 개인인사 한번 해볼게요 승희씨부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마이걸의 최강점 리드 보컬 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마이걸 아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아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하박차 에스제학교 나온 오마이걸의 캔디입니다 혜정입니다 선배님 선배님이세요 선배님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효정 선배님의 후배가 되고 싶은 오마이걸 유빈입니다 와우 입학하세요 네 미미씨도 어 뭐야 언제 왔어 지민이 라운 clic еш정 arım 자 우리 친구들이 위험할 수 있어서 뒤로 뚜벌이만 살짝 올라가 있을까요 좋아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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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바로 다닼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K-pop! 미래씨 소개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걸 미미입니다 다들 너무 미인이시고 미남이시고 장난 아니네요 네, 낑댕이들만 모여있어요 다들 장난 아니에요 언니 후배님들 장난 아니시네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 효정 선배님 알고 계시죠? 아니 제가 사실 제 학교에 온다고 해서 너무 떨리고 무대 전부터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라서 긴장했어요 긴장했어요 오늘 약간 긴장을 했는데 제가 동아광수 엘스타학교 나왔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제가 사실 인사를 저희 K-pop은 어떻게 했냐면 아니 보여줘요 보여줘요 선배님의 인사 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네 학번도 학번도 골래 고요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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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동아광수 엘스타학교 방송연의 계열 잇따아빠 K-pop 전국 최효정입니다 아 네 이렇게 했어요 멋있다 멋있다 제 동기가 MC를 맡고 있더라고요 어? 동기에요? 네 아 너무너무 뜻깊고 그러네요 사실 뒤쪽에도 이렇게 학생분들이 많이 보고 계신데 다음 곡은 같이 불러주실 곡으로 준비했는데 유빈씨 어떤 곡이죠? 다음 곡 네 어 같이 부를 수 있는 곡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활동했던 던던댄스라는 곡 아시나요 여러분? 네 아 근데 여러분 던던댄스가 주의하셔야 할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지 않으면 저희의 흥이 점점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신나게 불러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잠깐 조금 소리가 작아질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재밌게 같이 불러줄 수 있어요? 네 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디나는 할 수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네 디나 보여줘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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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보온이 진짜 최고다 이거 과잠이 굉장히 따뜻하다고요 여리고 끓어지나네 네 준비를 해 주면서 익었어요 아 형성 선배님만 입으시는 건가요? 아 저는 끝까지 입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성 선배님 네 감시만 준비됐죠 멤버들? 네 네 네 우오